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프라임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과 대만 푸싱 항공에 이어서 오늘은 알제리 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1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김한혜 기자입니다. 미국인을 포함해 승객과 승무원 116명이 탑승한 알제리 여객기가 기상 악화 속에서 말리 상공을 비행하던 도중 교신이 끊긴 뒤 추락했습니다. 알제리 항공 AH-5017 피한 여객기는 브루키나파소 수도 와가두구를 출발해 알제리의 수도 알제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추락 지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탑승객의 생존 여부 역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객기에는 최소 승객 110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브루키나파소 교통부에 따르면 탑승객 대부분의 국적은 프랑스와 브루키나파소이며 미국인 승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아직 탑승 미국인의 신원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기의 마지막 항로와 추락 지점을 놓고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기는 비행 도중 악천우의 직면에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제르 수도 니아마의 관제탑은 사고기 승무원과의 마지막 교신에서 폭우로 인해 항로를 변경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항로를 변경하고 나서 곧바로 연락이 조절됐습니다. 사고기가 교신이 끊기기 직전 비행하던 말리는 지난해부터 정부군과 반군 간의 내전이 진행 중인 국가입니다. 추락 지점에 대해서는 알제리 민영방송 엘라하르는 사고기가 니제르에 추락했다고 보도했지만 유엔평화유지군 관계자는 말리 중부의 가오와 테살리트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오는 알제리와 말리 국경에서 남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사고기는 알제리 항공이 스페인에 본사를 둔 스위프트 에어로부터 전세를 낸 MD-83 기종으로 관계자는 2, 3일 전 이 비행기를 점검한 결과 양호한 상태였다며 기체 결함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알제리에서는 지난 2월에도 군 수송기 C-130 허큘리스가 우물부하기 지역에서 추락해 전체 탑승객 78명 중 1명을 제외한 77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